영단어 뜻 확실하게 하다 효율적인 처리 효율적인 경영 부동산 중개소 여행사 직업소개소 광고 대행사 자동차 임대점 동봉된 성장사본 도중에서 태우다 을 찾다 발전하다 성장하다 어르신에 붙이다 첨부된 문서 첨부된 일정표 첨부된 파일 을 담당하다 에 반응하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다 기아의 편의를 위해 평편 닫는 대로 빨리 관세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다 편지를 수령했음을 알립니다 조심하여 신중히 다른 재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문제 사안 등을 처리하다 전략에 있어 현저한 변화 수입 철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다 어르신에 부과하다 배송료 제외 어르신에 붙이다 부정확한 우편 정보 어이게 하도록 하다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다 조치를 취하다 통관 절차의 마지막 단계 정육점 다음 주 표를 구하다 보관 중인 소포를 찾아가다 공원 주차권 현재로서는 큰 짐을 운반하다 택배 회사 택배 출발시키다 몰아내다 갖다 주다 내려놓다 매장 감독 난간을 붙였다 운송 중에 법률 부서 얼을 삐으시다 트럭에 짐을 싣다 짐을 실은 우편물 수치인 명부 외 위를 지나가다 people on foot 보행자들 pile up 의사타 time limit 기한 load size 적재 수화물 크기 respond to 에 응답하다 city official 시 공무원 car maintenance 자동차 정비 trade negotiation 무역 협상 trade show 무역 방남회 without delay 지연되지 않고 loading dock 하역장 registered mail 등기 우편 alami association 동창회 import license 수입 허가서 intended recipient 해당 수치인